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들, 특별한 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기초제품부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제품이 모여있는 아리따움의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선물을 사러! 오! 원플로콘! 오예! 오 이게 마몽드 로즈호텍 토너! 박아내면서 피부결 정리에 굉장히 좋은 토너거든요.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터 에이집코레토 2500이라는 제품인데 특이하다. 진짜 쫄쫄한 사양감! 특이한 제품!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슬리핑 마스크? 저도 굉장히 건조한 밤에 바로 자면 촉촉하게 피부가 올라와서 싶더라고요. 앱크림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어요. 판매 승리꾼의 물구를 세계물 보호활동에 기부하는 좋은 의미의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저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랑이 선크림이에요. 마데즈 모터리 선크림이에요. 정말 물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좀 산뜻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신기한 게 뭔가 그룩그룩한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모노아이즈 안 써보셨으면 이것도 꼭 테스트해볼게요. 그 비밀 이벤트가 있습니다 크리스와피스 홀라보 제품이 나오는데 아리따움 닷컴에서 여러분들 모든 제품 미리 써보실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외치 말고 신청해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바르고 온 컬러도 이 컬러 라이브 틴트 9호 코랄 온탑이에요 블러셔 슈가벌 블러셔는 크림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늘 또 제가 마침 바르고 온 게 3호 피치프레쉬입니다 너무 예쁜 코랄이에요 스타러니는 좀 더 이상해서 한번 보죠 오 아 일단은 쇼핑을 하고 났더니 5,000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쇼핑하러 와야겠어요